나 오리님한테 KPT 받을거야 아니 이 형 뭐 이제 뭐 아우 봤다가 그냥 진짜 허리 부러질라구 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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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암모르파티밤 아 진짜 잘하고 싶다 내가 뭐 맥키미도 아니고 이번판에 가자 아 근데 꼬리님 어디 사시는데요? 부산 어디 사시는데? 해운대? 아 그냥 합방하고 싶다 얘기를 해요 아니 아니 해운대에요 아우 진짜 부산 해운대 사세요? 눈에 보이는데 빙글빙글 도네 빙글빙글 돌아 진짜 몸매 좋은 사람 오지게 좋아하네 오지게 좋아하세요 가깝네 가깝네 막말로 옆에 옆에 서면 형이 뭔지 알아요? 뱃살공주와 난장이들이에요 아우 저 새끼 근데 말을 왜 이렇게 X같혀 야 홍민아 너 뒤지고싶어 야 너 뒤지고싶냐? 위험 수염만 딱 길러 그러면 바로 백설공주와 난장이들이지 아니 근데 우리는 키가 크세요 형님들 백이가 아니라 운동은 커보이시던데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게 비지컬이게 이게 그거에요 형이랑 차이나요 168이라고? 아니 합방은 절대 못하네 그니까 여자는 더 커보이잖아 168이면 여자는 170만 돼도 진짜 커보이더라 그렇지 유덕님이 유다형이 165인가? 162이 아니야? 제가 향이랑 합방 안하는 이유도 향이가 저랑 키랑 비슷해요 향이 더 168이네 형이 근데 키끝여자가 좋아졌나보네 아 아 난 모르겠다 아 아니 아니 주변에 키끝여자가 그랬다고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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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키끝여자들이 왜이렇게 많냐고요 그러니까 가리면서 엠치 물어본거지 물어본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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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민이 오늘 오늘 형민이 오늘 고삐뿌려 너 형민 알겠어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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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50분에 이경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 안됐어 우린 팀이에요 팀 기억하십시오 우린 같은 팀이야 부엔터가면서요 부엔터끼리 왜 싸우세요 좀 형님 아 형님 구레구레팸미지 구레구레 구레구레 근데 중독성이 있다 솔직히 아 어 오해 됐어 됐어 이거 우리 또 만약에 밀베강나면 밀베갈까요 어떻게 할까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자 그게 아니라 밀베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 밀베 쪽으로 장장 떨어졌을 때 좋네 유리해 진짜 가자 그러면 만약에 밀베 쪽으로 떨어지면 진짜 대박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시골보다 과감한 도시가 나은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경민이 디코나가졌는데? 안개맵이다 와 망했다 아니아니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괜찮아 안개맵 어려운데 큰일났네 경민이 디코나가져서 안들어오는데?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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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후라이팬 모든 State 하어난 것 미rim 하기 재우 이렇게 오케이. 다시. 어 경민아 경민아. 경민이 왔어? 네. 왔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파이팅. 아니 근데 다른 팀들도 그 얘기 안 돼. 짤 파밍 할 때 큰 도시 가자고. 아 그래? 일단 보자. 어 근데 안개 맵이네. 간다 간다. 이거 강남 날까? 아무래도 내리는 곳은 내가 아무래도 촉이 좋다. 아까도 밀베가 내가 촉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정할게. 여기 가자. 파란 거. 아 안 돼. 안개 맵이라서 그냥 대도시 내리자. 어디? 로조 가자. 로조. 로조. 로조 오케이. 어 빡센데? 아니면 졸로 존나 땡기는 건데 이런 데가 더 많을걸? 차라리 맞지? 서버니 가자 그러면 서버니. 서버니 갈래? 어 서버니 땡기자. 오케이 오케이. 서버니 땡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근데 많이 내렸다. 야 지금 많이 내렸다. 로조게 내렸을 수도 있어 로조게. 한 번 봐봐. 내리면서 봐봐. 서버니로 땡겨요 서버니. 어. 야 경민아 내리자마자 너랑 나랑은 차 찾아야 돼. 네. 이게 안개 맵이라 차가 엄청 안 보여요. 어. 그니까 조심해서 찾으세요. 경민아 이쯤에 내려가지고 차 찾자 우리. 차 찾으면서 들어가자. 서버니 쪽으로. 서버니는 항상 카페 쪽 조심하고. 북쪽에 카페 쪽. 오케이. 우리 아래쪽에서부터 파밍 들어간다. 어 밑에 밑에 있다. 야 점중이 형 거기 한 명인가. 한 명 내린다. 어 한 명 내려. 형 뒤에 거기. 어 땡길게. 어 오케이. 어 거기 한 명 내렸다. 야 사오정아 거기 한 명 내렸어. 조심해. 나 또 죽겠네. 차 찾는다 여기 내렸는데. 거기 한 명 내렸어 조심해 조심해. 어머. 출발. 저기 차 찾아서 간다. 아 저기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차 찾았어. 야 차 끌고 올래 경민아? 어. 아 근데 한 명 갔다 찾다가 그쪽으로 갔다. 오 자기장 좋다. 서버니로 와 그냥 와. 우리 뭉쳐있어야 돼.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 너 이제 내렸어? 아니 저 내려서 먹고 있어요. 아니 저 내려서 먹고 있어요. 차 소리 우리에요? 어어. 오케이. 아. 조심해 조심해. 네. 차 타다. 괜찮아 괜찮아. 피 쪽까지는 괜찮아. 초반이 괜찮아. 지나가야겠다. 뭐야. 카페 쪽 백업 와주세요. 깨파 쪽 카페 쪽. 오케이. 나 갈게. 여기 근처에서 파밍 해주세요. 백업 빠르게. 성당 한번 가볼까 성당. 나 성당 쪽인데 일단 조용해. 성당 쪽으로 가볼게. 성당이 없어 일단. 잠시만요. 원칙을 한번 가볼까. 스파이크. 밤에 이따가가, 음. 모르겠지. 아니다. 안에서. 이거 있어. 나 차 타고 갈게 이쪽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인기차가 없거든 소리 잘 듣고 안개맵은 소리 제일 잘 들어야 돼 야 여기 핑 찍어줄테니까 총 없는 사람 우지라도 먹어 오종이형 차 앵글하면 사운드 너무 내지마요 위치 다 들키니까 여기 배낭 3렙 있는데 먹을 사람 나 먹을게 가는중 핑 찍었어 여기 2층이지? 어 나야 나 2층이 사운드 나야 나 카페쪽에 차 타고 내장났다 차 내려놓은데 핑 찍어놔 핑 지워 일단은 핑 쓸데없는거 다 줘 카페쪽 그냥 카페쪽이야 내꺼 지울게 핑 어디갔지 3렙 3렙 있어 형 2층에 있을까 이거 먹었어 먹었어 경민아 너 가방 있냐? 1렙 가방 여기 있어요 1렙 가방 필요해요 핑 찍을까? 어 나올거 같은데 잠시만 아니 연력도 엄청나게 퀵드로우 필요하신분 대머리판 있으면 말해주세요 나 앰프거든 AR 파츠 있으면 주세요 AR을 못먹었어 아직 대고 더 먹었다 나 앰프 들고있음 아직 어 흰색 옷 잘 입었다 안개맵인데 아 오케이 와 오타판이 없다 오타판이 오타는 내가 주사하는데 나 지금 AR 없어 형 안 나오면 형 줄게 여기 사운드 누구야 우리팀 오케이 여기에 SC 그거있어 SCAA 어 뭐라고? 어 번들 그냥 와 왜이렇게 늦게 왔는데 여기 1렙 조끼야 없는사람 나 1렙 조끼 있음 1렙 조끼 핑 찍어놓게 오케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소리 잘들어 소리 이제 자기장 출발합니다 10초 대탄 대탄 있으면 하나만 주워주세요 오케이 나도 대탄 없어요 지금 대크 Hunting 대흥렙 조사 대유 탈차 AR 먹었음 레드핫용 레드핫용 라흙 라흙 레닛 리드라 리드핫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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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지금 좋아 우리 아 차 어디다 7탄은 그 까끈 쪽이 어디지? 소음기 필요하신 분 AR AR 소음기 필요 없어요? 버립니다 야 이쪽 칩 누가 먹었어? 나나나나나나 AR 소음기 나 소음기 먹었어 먹었어 아냐 이쪽 칩 누가 먹었냐고 이쪽이 어디야 어디 이쪽이라면 몰라 이쪽 내가 그쪽 내가 조금 먹고 반밖에 안 먹었어 우리 근데 여기 다 여기 우리가 다 털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먹었을거야 먹었는데 카페가 어디있지? 카페에 차 놔뒀는데 카페가 어디있지? 카페 북쪽 북쪽에서 사벨 먹었음 어 나이스 수직 손잡이 필요하지 대탄 차 소리 우리죠 난 대탄 나 나 나 나 이제 가야될거 같은데 나 칠단 필요한 사람 없지? 어 없어 형 오케이 소음기 먹고 갈게 소음기 필요한 사람 지금 없는 듯? 나 나 나 AR 소음기다 말좀 빨리해주면 안되냐? 내가 들고있어 내가 들고있어 소음기랑 수직 손잡이네 수직 손잡이네 수직 손잡이네 수직 손잡이네 나 여기 있을게 자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 야 나 5탄 30발 밖에 없거든? 어 여기 3뚝있다 3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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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뚝 2뚝이야? 2뚝이면 나 2뚝 먹게 나 1뚝이야 나 1뚝 나 1뚝 겁나 뛰네 진짜 야 어딘데 어딘데 파란핑 몇 층 몇 층 1층이지 야 비켜봐 비켜봐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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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음기 달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딨어 오케이 3뚝 아 아씨 줄게 줄게 일단 4,5종 1로 나오셈 4,5종 1로 나와봐요 너 먹어 이거 먹어 자 먹어 야 일로가 여기 우리 바로 앞에 그냥 세이브존이거든요 여기 차 끌고 가지 말고 세이브존에 살짝 걸쳐갖고 기다렸다가 자 자 선특줄게 빨리 1뚝권 줘 오케이 오케이 아이 그만 먹고 나와 이제 야 5탄 주실 분 5탄 주실 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케이 오케이 파란핑 없앤다 이제 이제 핑 다 지워 이제 쓸 잔뜩이 없는거 점중이형 여기 줄게 어 110% 아니 일단 와 일로 세이프존 하자 이거 그냥 앞에 살짝 한칸만 앞에 와 한칸만 앞에 차 몰고 일단 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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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서두르는거야 우리 자기장인데 그러니까 여기 세이프존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자 거기 세이프존이 아니잖아 우리 자기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근처에 있어 일단 그래서 기다리자 싹 다 털었나 여기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원샘 일로 일로와 일로 쪽방에 레드옷이랑 소염기랑 수직손잡기 레드옷은 그거다 그 형꺼다 소염기 나 풀템이야 이제 어딨냐 점중이형 어딨냐 대탄 남는 사람 없어? 어 레드옷 레드옷 여기 대생 대탄 남는건 없어 나 나 나 나 어디있는데 폴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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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게 대용단 탕장이랑 배탄 사이가 있겠나 자기장이 포칭키로 떨어질려 뭐야 야 야 홍민아 너 총 뭐야 M4 풀파츠 너 이거 낄래? 4배 주까? 어떤거야 4배 주셈 너가 제일 잘 보니까 어디있어요 아 아름답다 자기장 아름답다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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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자 요앞에 아 근데 이거 다리 건너야 될 것 같은데 다음작이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다음작이자 미리 건너는게 좋을수도 있겠다 이거 앞에 집있는거 가는거에 적있다는 마인드로 싸워야되요 오케이 다들 총 바꾸시고 대율 높은거 끼고있으면 낮은걸로 바꾸시고 레드옷이나 홀로그램같은걸로 주유소네 여기 주유소야 주유소 주유소 있다가 갑시다 이따갑시다 이따가 근처에 지나가는거 있으면 지나가는거 먹으면서 하자 사운드 잘들어야되 사운드 아 너무 어둡다 여기 아 너무 프릿하다 신날것같아 아니면은 아 이따가자 천천히가자 최대한 오래 남을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가자 다들 그 드링크나 이런거 보고 구상이랑 423 나 311 311 311 423 나 1 0 1 0 이거 드링크좀 줘 야 일로와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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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S2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 어디있어 4호정 4호정 들어와봐 앞에 뛴다 잠깐만 어디어디 S150 잠깐만요 오정아 이거 가리지마 들어와 건물안에 두개 먹어 150 넘어갔거든요 SE 150 우리 다행히 못 봤어 아니 봤는데 재꾼 걸 수도 있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쪽에서 배율로 우리 대가리 깰 수도 있으니까 좋아 지금 좋아 안개맵이라 안그래도 살이 있는데 안개맵이라 더 안싸우겠네 이따가 차타고 집 먹으러 가는건 어때? 그냥 자기장 타면서 계속 갈거야? 아냐아냐 집 먹어야지 집 하나 먹으면 자기장 잘 걸치면 오래 살 수 있잖아 미리 정해놓자 가면서 하면 조금 더 있으니까 뭐 여기나 아니면 뭐 여기나 이렇게 미리 정해놓자 스쿨 넘어서 이쪽 야스나 이 넓은 땅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데 그니까 근데 확실한건 우리쪽에 자기장 절대 안될 것 같아 왠지 밑에쪽에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낄 수도 있어요 로즈옥 그 바로 앞에 이거 끼고 물가 낄 수도 있어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네드좀 맞아 죽어라 와 이거 좀 있으면 야 좀 있으면 72명 또 아까전에 모인다 아까보다 더 모여 아까보다 좋아 지금 좋아 약간 좀비 모드하는 것 같네 진짜로 와 좀비 모드할때 자기장 좁혀지면 싸우는 것 같아 야 왜이렇게 살아나 뭔소리야 칼긁는소리 아 미안 미안 나 우리집 기차 아하 어? 기차가 지나가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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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채트로 벽 달치고 있는 줄 알았네 소리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여기 될 것 같다 자기장 느낌이 딱 여기 아 여기 걸렸으면 좋겠다 일단 기다를 벗고 갔다 와 어떻게 다 자리잡고 있나보다 이거 존나 자린다다 한 팀만 죽은 거 아니야? 맞지? 아 두 팀 죽은 건가 거의? 한 팀에 한 세명? 이 좁은데 72명이야 그면은 각 이 각 집마다 다 있단 소리 아니야 이거 다 있지 미쳤다 72명 와 아 이거 또 거기 난개맵이라 가지고 개돌았다 진짜 와 오지게 생각난다 왜 이렇게 안되지? 이제 이제 보자 빡세 제발 한번만 걸쳐주세요 제발 제발 안 걸칠 것 같긴 한데 안 걸칠 것 같아 절대 안 걸칠 것 같아 제발 한번만 다리 넘어야 될 것 같아 다리 넘어 안개맵이라서 다리 넘어질거에요 오 괜찮은다 가깝다 산쪽으로 가서 미리 잘 잡을까 여기에 어 이런데 가자 그냥 아예 오케오케 오케 저번째로? 일로가자 파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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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근데 차가 한데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되요 터지면 좁대 연발 놓고 타 타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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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넘을때도 조심 다리 넘을때도 조심 또 도박하네 72명이라서 겁나 참았겠네 또 와 야 왜이렇게 많이 살아남았냐 근데 한 명에 한 명 차 터트려 차 터트려 차 터트려 차 터트려 쫓아갈게 차 터트려 차를 터트려 차를 터트려 아 네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연기나 차 연기나 앞에 집에도 있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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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많이 맞췄는데 아깝다 존나 잘 쏘 너 이 새끼 누군데 안개배빈데 우와 잘 왔어 잘 왔어 이 정도면 잘 왔어 우리 아깝다 바로 싸운다는 마인드 바로 싸운다는 마인드 어 레디 레디 우리 차도 반피해요 지금 다행히 레토나는 왕정이지 어디가는데 노란빈 안가 우리 찍은 곳에 너무 사람 많은데 찍은 곳에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삥돌아가고 있어 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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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여기 먹자 그냥 기다리고 있자 내리자 일단 내릴까 일단 내릴까 옆에 있다 옆에 뒤에 우리 뒤에 뒤에 어 지나갔어 내린다 내린다 야 차 반패망이로 차 반패망이로 어 지나갔어 사운드 사운드 야 쏜다 쏜다 밑에 밑에 사운드 밑에 사운드 밑에 사운드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라인드 내려와요 야 잠시만 나 진동태조 빨고 불완가는 중 불완가는 중 불완가는 중 아니 이거 아까 왔던 자린데?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에요 아파트 근데 안개맵이라 우리가 안보여 우리도 저기 안보이지만 딴 데 가자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가자 가자 튀자 아니 가외쪽으로 하나 하는게 좋아 여기는 완전 동그랗잖아 아예 뭐 여기를 가든지 프랜싱 하는게 낫지 않나 아 69명이야 차가 근데 티가 없어갖고 더 이상 딴 데 가기가 빡센데 아니 걸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흥민아 아니면 흥민아 이런데 그냥 아예 우리 네명에서 못와갖고 자리 잡고 있을래? 요런데다가 어 우리가 언덕이잖아 어차피 확실한건 아까 저 아파트쪽에 사람있어요 확실한건 어 아 이쪽에 그냥 우리 네명에서 못와있던가 바위 하나씩 잡고 딱 한쪽만 보고 있던가 어 이거 베이티색 누가 먹어 어 여기서 이따가 가자 이따가 가자 어차피 아 비행기 아니 아니 비행기야 트여있긴 한데 여기가 우리가 고지되고 밑에서 올라오는거 우리가 커트하기 편하고 엎드려서 있어요 엎드려서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앉아치면 엎드려있자 앉아치면 엎드려있자 호탄 좀 있으시 아이 난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뒤에도 체크해야돼 위에도 아래 위주로 보는데 뒤에도 체크해야돼 아래에 있는건 확실해요 아래쪽에 팀있는건 확실해요 내가 뒤에 볼게 뒤에 나 아래쪽 어 자기장 여쪽으로 하면 될거같은데 자기장 타면서 어 이동하자 이동하자 아 한개를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잘 이동하자 자기장에 딱 붙으면 아마 69명이야 그냥 움직일때마다 있다 생각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뒤에 봐 저 들리죠 사운드 어 우리 위에만 신경써 우리 가는길 위에만 신경써 이 방향 이 방향만 신경써 이랑 애니 아니 근데 우리 진짜 무대포로 가고있는건데요 솔직히 진짜 아니 근데 안개맵이라 괜찮아 괜찮아 적도 우리 잘 못봐 여기 뭐가 무대포야 잘가고있지 어 저기 빌딩은 우리가 못사우는게 너무 빡세고 피해가면서 찌렁이 조심해야 돼 찌렁이 엎드리는거 어 오케이 오케이 고치대를 먹자 밑에쪽에 들리어 위에있어 SWW W 오케이 어 차소리 일단 엎드려 엎드려 뒤에서 한대오고 왼쪽에서 오토바이 지나간다 저기 지나간다 아래로가죠 엎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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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씨 로드킬 당할뻔했네 섰거든요 앞에 차 섰어요 오케이 잘봐 이제부터 기어서 오고 일단 내 쪽으로 올라와 자 S 방향으로 여기 숨을때마다 나무라서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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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 방향에서 사운드 S 방향에서 사운드 S 방향에서 사운드 S 이 찻소리 가고있지 바로 앞에 있어 엎드려있어 우리가 덮칠 수 있어 쟤네 싸우고 있을 때 싸울 수 있어 존나 가깝다 존나 가깝다 양옆에 다 있다 양옆에 다 있다 나 보여 나 보여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기절시켰고 아 기절 내 쪽 내 쪽 내 바로 앞에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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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로 앞에도 있어 일단 살려줘 바로 앞에도 있어요 나무 SE 나무 있죠 저 바로 뒤에 있어요 다 배로 걸려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너 살리다가 아냐아냐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자기장 바로 앞이잖아 이동기자 조심해 조심해 아 기절했다 나 피 내가 살려줄게 밑에도 사운드 들렸다 밑에도 엎드려있어 엔간하면 엎드려있어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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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쪽 아 자기장 쪽 안에 있어 자기장 안에 있어 아까 내가 쏟은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까비까비까비 아 아 1킬했다 1킬 1킬 어 1킬 땄어 기절시켰는데 나머지 못잡을 것 같아서 그냥 죽여버렸어 저쪽은 흩어져서 오네 아 한명이 뒤에 있고 막 이런식으로 어 우린 다 뭉쳐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아 못잡을 것 같아서 저 팀이랑 죽네 자주 만나네 왜왜 김성태님 팀 김성태님 팀이 우리 바로 뒤에 죽었어 김성태님 팀이 우리 바로 뒤에 죽었어 아 친구들 와 아 와 2명이나 잡았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정리가 됐고 태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자 태규가 팀원 둘을 주고 2명을 미끼로 주고 키를 올렸어요 아 그래도 야 집 하나씩 다 먹고 있는거 봐 그니까 와 줄줄이 있는데 세 명이서 다 먹고 있네 와 이거 봐 뒤축이 당하고 난리난다 네네네 자 여기 누웠고요 은채 선수 아 이거 지금 거리인데요 지금 쇄도하는 팀이 블랙워크 메디슬드 벤츠 눈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던트 선수까지 좀 누웠어요 대위 대위 엎드려서 이렇게 신중하게 플레이하는거 좋고요 자 눈길 원쪽으로 여러분 지금 미니백 보시면 그쪽으로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눈길 메디슬드 벤츠 피난세렘 같은 하이에나처럼 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능선 앞쪽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늦게 진입을 해도 되고요 오른쪽 왼쪽 깎는 것만 조심해준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지금 온전한 전력으로 살아있는 은시팀이 언제 치고 올라오는냐가 중요합니다 네 밸류 선수거든요 지금 롤선생 팀에 소속되어 있는 밸류 선수인데 자기장 쪽 좀 살짝 비껴갔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꿀팁을 드리자면 자기장 그리고 머리만 쏙 앞으로 나와있으면 그 하반신이 걸쳐있어도 데미지를 잊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은신이 가능합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먼저 된다 어 여기서? 자 이렇게 KSP 팀 밸류 선수가 기절했네요 순 선수가 잡아줬습니다 멘틀 초파 기절 KSP는 이렇게 어느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같이 다녀요 네 이게 진짜 토팔 스쿼드 백업을 할 수 있는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준다는 건 이건 끊임없는 연습과 경험으로 토대로 이루어진 포지션이거든요 집을 가진 자와 그 집을 뺏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네 대휘 자 롤선생팀 진솔 만났습니다 대휘 선수의 모습이고 대휘의 경우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포착해주려고 계속해서 보고 있죠 네 가야되거든요 들어가서 저 원원까지 가야되는 상황인데 파란색이 좀 거쳐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에 우르르 다 싸우고있다 파란색 하얀색 원까지 그 간격이 좁기때문에 자기장이 다가오는게 느리거든요 아아 진솔 마지막이 있었는데 진솔 마지막이 있었는데 대자로 누웠는데요 자 KSB 재재 대휘 대휘 좋구요 차키고 엄폐막 아 대휘 선수도 혼자선 할 수 있는게 많지가 않죠 자 재재 재재 선수 아까전부터 눈에 띕니다 재재 들어가야되요 지금 뺏어야됩니다 자기장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사격할 수 없는 사격 사각을 이용해서 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우선 나만 살아야되요 원안에 기전한 선수 들어오는데 구해줄 시간 없어요 자 여기 둘다 기여워요 와 소나 소나시대 자리 두뇌좋아 그렇죠 첨단 경비시스템이 갖춰져있어가지고 노크 잘못했다가 총맞아요 그렇죠 똑똑똑 아아 바꼈는 집에 나도 집에서 살고싶다 엑스펜션은 엠포로 또다시 아프리카TV에 은시를 사망 아까전에 그 은시 팀이 오른쪽으로 깎아주는게 중요했는데 그걸 제압해주는 엑스펜션 원 바꼈습니다 자 집 빼야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목걸이 형태의 그런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진주목걸이의 약간 그런 모양이잖아요 원안에 거리로 치면은 10미터 20미터로 체함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홍내고 와 여기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엄폐를 만들고 대기해주는 모습 이게 살겠다는 의지거든요 네네 지금 여러 명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거보다 집같은게 나와서 그 담벼락을 끼고 한번 한타를 하고 나오는게 중요합니다 자 사이포 님이 싸페 하나 좀 잡고 꿀 자 제제님이 AK므로 꿀탱탱님 사망을 시켰고요 지금 24초 이후에 2사작전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방을 빼야되는 상황 네 방 빼야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벌판으로 가서 마지막 전투가 지금 펼쳐지게 되죠 네 다들 집없는 생활이 홈리스 생활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원래 노숙했던 선수들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정감이 원래 없었으니까 미리 자리를 잡고 어딘가에 제제 홍래구의 M416 제제가 사망합니다 에이스거든요 웅플 아직까지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깥에 있던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네 뒤잡죠 와 웅플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피냄새 제대로 맡았습니다 와 여기 봐 다온다 다 저기야 다 저 오른쪽 왼쪽 다 있거든요 아하 이게 이주하는 팀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길거리에서 원래 매복하고 있던 선수들이 더 유리해져요 인생이라는거 몰라요 집까지 없다고 행복한게 아니거든요 예 블랙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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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거다 아 블랙워크 어 따규 따규는 밖에서 죽었어요 자 눈길 눈길 4명 남으세요 4명 보죠 자 눈길 눈길 남았고 눈길 벤치 살리나요 자 들어가고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안보이거든요 여기는요 2명 남았기 때문에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외곽에서 있었던 팀들은 이미 어디에 팀이 어디에 적군이 있다는걸 어디가 깨끗한지 여기는 알고 있어요 아 1대1야 그렇죠 지금 여기 섹시보이 사이다팀이거든요 혼자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곳이 적었기 때문에 2대1 2대1 와 메르세레스 벤치 살리면요 선수라도 의뢰하게 진행이 됩니다 코 1등 잡는거죠 여기 살리면요 눈길과 사이다팀 눈길과 사이다팀 눈길과 사이다팀 눈길과 사이다는 섹시보이 선수 혼자 자 수류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리막이라서 아 조금 짧았어요 한 번 더 운에 던져서 터져라 수류탄아 각도는 되게 좋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터져라 걸려라 한 번만 한 번만 걸려라 아아 아 이거 수류탄을 다 썼거든요 눈길팀이 정말 많이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눈길팀이 좋은게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낮은 지대에 있다보니까 섹시보이님이 이동할 때 그 그림자가 보인다는 점 눈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가 안개맵이다 보니까 그리고 위치를 모르다보니까 살릴 수 있었잖아요 벤치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커요 이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데 위치 걸렸네 위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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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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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7킬 벤치 4킬 눈길 7킬 블랙 6킬 대위 2킬 19킬 와 사이다팀 대박이에요 3커드로요 EBS 이게 한명만 더 왔으면요 어떤 결과 나올지 몰라요 3커드로 이동했다는 거 대박입니다 유소나 팀 3위 아까 부동산 메타 내 집 마련의 꿈 엑스펜션 선수가 그 마지막에 외박에서 잘라진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사이다가 3명 코드로 승리 2등을 차지했고 또 유소나 팀에 이게 항상 이제 어 길 바깥에서 어 건물 캠핑만 했거든 야영만 했어요 근데 부동산 메타에 성공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킬을 만들어냈어요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했죠 좋은 부동산을 가진다는 거 이런 비점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도와줘야되지만 화이팅 화이팅 후 출신 누구도 애타 나 나 애타